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컷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약속을 지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5월 29일 1시 45분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응모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보시면 현재 시간으로 오늘 12시까지 코딩박스 확장형 상판 구독자 2천명 돌파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제가 쫙 봤습니다 봤더니 댓글 263개 하지만 이건 제가 댓글 남겨드린 것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한 명씩 쫙 적었어요 메모장 제가 수작업으로 다 적었습니다 보시면 최영라 장민영 신승라 천상수정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쫙 적었더니 쭉 보시면 129번 자구덕님까지 쭉 보시면 쭉 내리시면 여기 보시면 자구덕님 총 무려 129명 제가 최대한 제가 최대한 10명이라고 생각하는데 600% 6배가 넘는 구독자분께서 응원 댓글과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당첨율은 129대 1 여기 당첨되시면 거의 오래 쓸 운을 다 쓰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여기에 몰빵 그래서 제가 원래 사다리타기 딱 보시면 사다리타기 사다리타기 게임을 원래 딱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최대 24명 24명밖에 안됩니다 129명 어떻게 커버할까 제가 또 알아보다가 보니까 랜덤 랜덤 숫자 뽑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랜덤 여기에 지금 최소 숫자 1 최대 129명 129명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딱 숫자 뽑기를 누르면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거에요 랜덤 192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오신 번호는 당첨된 번호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당첨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딱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제일 이제 효율적이고 빨리 선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왜냐면 컴퓨터가 랜덤으로 뽑는거니까 이게 바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기기 안하겠습니다 지금 어 마침 또 101원자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자 본인만의 숫자를 제가 앞에다 정해놨습니다 1번부터 129번까지 여기서 나오.. 지금 이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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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나오시는 분이 빠밤 당첨 되시는 겁니다 갑니다 자 랜덤 숫자 뽑기 갑니다 나도 나오고 올해 운을 다 쓰는 겁니다 오늘 오늘의 숫자 3 2 1 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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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는 다신데 어? 구사는 다신데 구사는 다신데 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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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 구사 구사 다시 아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치고 다녀 다시 없습니다 한번에 끝 아무튼 어 다음부터 좀 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유를 만들어서 좋은 영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자주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다른 분들은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언젠가는 꼭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받을 때까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클 케빈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다 아 차박 관심이 오신 분한테 됐나요 아 축하드립니다 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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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락 오시겠지?